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거 틸란시아 5월 18일날 영상을 찍었잖아요. 그럴 때만 해도 이 꽃대가 싱싱하고 푸르둥둥하고 예뻤었는데 찍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 이렇게 거무튀튀하고 변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댓글로 이웃님이 알려주셨어요. 이 꽃대가 끝까지 양쪽으로 꽃피다가 제일 끝에 요 위에 꽃이 다 피면 꽃대를 잘라줘야 된대요. 더 꽃을 여기에서 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더 아까워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. 요거를 좀 더 놔둬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거무튀튀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은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다육이 꽃대 자르듯이 잘라줘야 되는 거더라고요. 이웃님이 알려주셨는데요. 이건 꽃대를 그냥 놔두면 이 영양분이 또 꽃대로 가기 때문에 다육이처럼 양분이 뺏겨서 얘네들 성장하는 거나 이렇게 새순 나오는 게 지장이 있대요. 그래서 요거를 저도 이웃님한테 배워서 요거를 오늘은 잘라주겠습니다. 아깝지만 이렇게 변하니까 이제 안아까워졌어요. 색깔이 시커메지니까요. 미흡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는 농장 주인이 그냥 놔두라고 해서 놔뒀었는데 그때 꽃 다 보고 잘랐으면 얘네들이 더 성장해갖고 혹시 또 꽃대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아쉬움도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여쭤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구나 이거를 또 더 알게 됐습니다. 농장 주인분은 또 더 잘 아실 줄 알고 그분 따라서 그냥 놔뒀었거든요. 이거는 꽃대 자르는 부위를 조금 이제 또 자르는 부위가 또 여기가 마르면은 나중에 서서히 자연스럽게 띄기 위해서 요거도 한 5, 6cm 여유시 자르려고 합니다. 자, 다육이 자르듯이요. 자, 여기 꽃대 자르듯이 여기 시작점에서 요렇게 요기에서 한 잘라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잘라주면은 또 이제 새순이 나오면서 아, 요거 가위로 가위로 자를 때는 꼭 소독한 가위로 잘라주셔야 좋고요. 세균 감염을, 어우, 딴딴해서 잘 안 되네요. 이렇게 해서 잘랐습니다. 꽃을 참 예쁘게 보라색으로 잘 펴줬는데 이렇게 세월에서는 방법이 없네요. 얘네들도 이제 수명이 다 됐나 봅니다. 그래서 여기 아마 얘도 여기서 나온 거 보니 다음에는 여기에서 꽃대가 올라오지 않을까 하면서 다음에 꽃대 올라오고 꽃피고 이런 거 나중에 또 크는 과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얘는 조금 길은 것 같은 게 조금만 더, 한 1cm만 더 잘랄게요. 얘가 마르다 보면은 너무 바짝 잘라놓으면은 다른 줄기에도 또 지장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시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서서히 얘가 말라서 이제 보기 흉할 때 살짝 건드리면 떨어지게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것도 정말 잘 커주네요. 얘는 목마르면은 잎이 이렇게 오물어 들거든요. 아직은 물이 안 고파서 이렇게 퍼져 있고요. 어쨌든 얘가 은근히 이제 미세먼지를 먹고 자라는 그런 식물이기도 있는데 정말 얘는 잘 키우고 있습니다. 잘 커요. 이제 선반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니까 엄청 잘 크거든요. 하여튼 영상 찍으려고 내려놨는데요. 하여튼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,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아 오늘 저 세월이 너무 잘 가죠? 주말이에요 벌써. 주말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. 좋은 구경하시고 꽃처럼 예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